아,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데미안을 가본... 아깝이 흐흐흐흐 쓸 거 있나? 아, 아, 그거 가져올걸 알약 가봅시다 아, 아, 궁속물력 안 들고 왔다 아... 그냥 갑시다 어떻게 깨지겠지? 그래서 아, 근데 얘는 너무 오래 걸려요 쉐도우는 한 5분씩 걸리지 이거 어떡하냐? 아휴 뭐 맞아줘야지 어떡해 ㅎㅎㅎ 맞아줘야지 피하셨으면 즐겨라 아주 정확한 답이었죠 아 다크사이트가 참 좋아 이럴 때 보면은 피하지도 못해 없어지길 기다려요 아니면 야 와 도어 날라갔죠 야 벌써 도어 날라가냐 아 여기 그거 없는데 프리즈 없는데 다 날라갔죠 도어 죽음 끝이네 와 죽으면 난리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야 미치간데 어우 다행히 다행히 살았네 센서가 좋았지 아 얘 데미안도 노마라더 있어 비속 비속 라이트 라이트 구석에도 잡아두는 센스 이것이 귀천 캔슬이다 아 끝으로 데려와서 하면 좋겠는데 안 오나 일로 귀천 캔슬하면 개빠르네 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아 죽었다 어떡하냐 어 브리저 있네 다행이다 왜 있었냐 브리저가 아 3개 있네 어 끝난 줄 알았나 아 미치겄네 정말 아 너무 오래걸려 그치 이제 반피가 반피도 못갔네 아 도망갔냐 빠른 기차 캔슬 아 아 기차 캔슬하나는데 왜 도망갔어 없어서 그런지 네 탈거 같은데 조금 불안하네 기다리면 이리로 오지 않을까 내가 가야되겠지 아 이제 오겠구만 인사해 인사해 바로 기창캐슬 실패 아무튼 무자본 아니야 아니요 은홀 보스 캐릭이에요 근데 캐릭터 자체가 파티 특성화라 그래야 되나 저 크레이브 이해하셨나요 이거 안 맞지 않나 그쵸 역시 가든홀 이런거 따윈 무섭지 않다 다 막아버리죠 아 안단다 아 짧다 아 아 아 아 아 아... 빨리 한번만 와주세요 안 되고 있어 내가 가야겠지? 어 밀려났다 풀이 없구나 조금 위험해 보인다 빠르게 제거해야겠네 제발 제발 아 죽었다 이거 아 뒤에 딱 한 번 있을 것 같아 라스트 라스트 빠르게 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호공이요 호공이 280에 방무 92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이거 보여주다가 죽었네 왼쪽 안 보여가지고 아 이거 보여주다가 죽었네 약인 제거 안 하면요 칼 두 개로 변하고요 죽어요 방금도 센세이께 살수도 있었을텐데 그래서 캐릭터 이해도가 좀 딸리는걸 다음빛에 갈까요 다음빛에 갈까요 압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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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보브프리저 이제 없죠 다 쓴 것 같은데 하나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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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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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야 야야 미치겄네 흐흐흐 야 이게 걸리냐 왜 또 아 미치겄네 정말 간다지 아 보브프리드 진짜 없는데 소워도 깨야되 날라온다 어깨 아 아 아 맑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어떻게 되나 어 한번 제거하고 합시다 안전하게 하자 죽었네? 다 날라갔네? 다 날라갔어 안전하게 하긴 개풀 괜히 제거하다가 죽었네 다 날라갔네 다 날라갔네 아.. 섀도우, 카루타, 스대미아는 다 했구요 은오른 아직 안했어 에이 나쁜네 에이 나쁜네 다 날라갔네 야아 살았냐 왜 오늘 무적게로 살았나 한번만 쫙쫙쫙쫙 때려보고 싶네 아.. 위험하다 위험해 아.. 위험하다 위험해 다 날라갔네 밀지마 밀지마 아.. 이거 제거 못할 것 같아 시간이 안되던데?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쌓이면은 칼 자루가 하나 나오지 그럼 이제 제거하기가 더 힘들겠죠 아.. 오케이 잘 죽었어 설마 못 깨는 그런 불상산이 일어나지 않겠지? 아 근데 얘 피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.. 불안불안하네 피가 너무 많이 남게 남았다 얘 와.. 6칸이야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당장 대고 안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칼 자루 위치 봐 아 이거 어떡하냐 또 칼 자루 2개 생겨야될 것 같은데 미치겠네 와.. 이거 못 깨겠다 칼 자루 없어졌구나 하나밖에 안나오는구나 아.. 딜 넣을 틈이 없다 이번에는 아.. 딜 넣을 틈이 없다 이번에는 아.. 옆으로 가면서 딜을 넣어야 되는데 에이 에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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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캐릭터들이 많아 다크사이트가 참 좋아해 위에서 있을 때 안 맞잖아 아.. 이거 엄청 죽긴한다 이것도 야.. 아 장난하냐 진짜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풀었는데 위에서 나오면 안 오나 에이 저거 뭐야 너무하네 에이 망겔 망겔 미안 아 맞아 하이퍼 무적기죠 맞는데 풀에 대해 가워요 아 이게 자꾸 까먹어요 쓰고 싶은 유지하는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까먹어 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할거에요 30초마다 이게 누르는게 쉽지가 않아요 아 날려갔다 아 잘봐요 때리고 있는데 눌러야 돼 지금 그냥 잡을게요 어 아니야 아예 끼고 잡자 어 여유롭네 아직 설마 이 피를 못가고 지겠어요 30분짜리 됐어 그래서 더 짤짤이들 흐흐흐 흐흐흐 와와 히얼 오 야 죽으면 안된대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소울 이벤트가 기다린다면은 위대미안이 준빈되겠네 오케 이걸로 은얼푸 마치게 뭐 대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쉽지 않았어 고맙습니다